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 입니다 자 아이언맨 3 영화 공식 게임 지난번에 한번 맛보기로 한번 해봤었는데요 역시나 아이언맨 3 아이언맨의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더 한번 플레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뭐가 복잡해 자 뭐 구입할 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ISO 아이소 아이소 라고 하던데 아이소 뭐 하여튼 조금 아직 익숙치가 않은데요 하다보면 되겠죠 미션 지난번에 크림슨 다이나모 한테 이겼죠 이번에는 에제킬 스테인 일단은 뭐 한번 해봅시다 자 플레이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구입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볼께요 자 이번 미션은 12500미터에 돌하고 에제킬 스테인을 에제킬 에제킬 스테인 자 스테이지가 어디지 어 사막 스테이지네요 사실은 이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크리스탈 크리스탈인가 아이손가 많이 써가지고 풀리는 스테이지에요 조금 연습했는데도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거 어 이거 뭐 피했어 오우 오우와우 사막 스테이지 짠짠짠짠짠 스테이지는 막 바뀌더라고 이게 어 자 빵빵빵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지워주고 자 여기 지금 사막 스테이지는 처음 와봐가지고 보스한테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슈우우 잘 피해자 슈우 가운데로 옆으로 피해주고 아이고 이런데가 제일 어려워 그냥 적들보다 우우 우 으챠 아 빠졌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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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으챠 가운데 아 가운데 아니었어 보스까지 못 가겠다 이번은 스테이지는 뭐 우우 왜 이렇게 많이 와 우우 이건 도대체 누가 쏘는 거죠 미국 공군이 쏘는 거야 적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쏴 오우 어 만나서 에즈퀼 스테인 자 싸구르 복제품을 들고 온 놈이 또 있네 자 난 싸구르 복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이어갈 몸이다 너는 구시대 쓰레기로 만들어 주마 감사합니다 자 음성이나 사운드가 조금 느려요 그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 연결하면 이래 자 원래는 거의 깰 수 있었는데 일부러 촬영하려고 이건 그냥 이렇게 피해 죽음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아니 못 깨겠다 이거 뿅 이거 이걸 공격하면 되고요 예 이 상태에서 막 또 공격을 해주고 자 이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제 잘 피하자 슉 슉 슉 됐어 됐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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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 다음에 애를 막 괴롭혀줘 괴롭혀줘 끝내버려 끝내버려 됐어요 에즈킬 스테인 처치 너를 위해 특별한 걸 만드는 중이야 토니 작별 선물이랄까 곧 보게 될 거야 뭐 아직 안 끝났어 됐네요 근데 이게 스테이지가 또 계속 가더라고 만난 적도 없고 데이터에도 없는데 좀 익숙하대 개인적인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대 걔는 아까 전에 에즈킬 스테인은 몸 자체를 이 가보다고 연결시킨 거죠 2분 게 아니라 뭐야 뭐야 갑자기 또 이젠 피하기도 잘 해야 돼 15,000 우 아 이런 자 뭐 이 정도까지 예 뭐 여기서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빰빰빰빰빰 빰빰 자 목표 달성 무기 극한 개조 드론 70대 처치해서 보상 자 암호 무기 극한 개조 또 강화 완료 됐어 12,500m 도달하고 에제킬 스테인 처치 자 이 사람은 누군가 누군가 아는 사람인가 보네요 아는 사람이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만든 모양이네 자 자 다음은 또 다시 크림슨 다이나모고 그 다음에 모독 예 모독 저희 그 레핑맨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는 좀 더 어 세련된 좀 강화된 그런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네 자 다음을 누르면 또 게임 계속 하는 거야? 자 어 그래도 새 기록이 아닌데 35,961 좋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오른쪽 누르면 또 하는 거지 일단 나가보죠 자 보자 마크 39 스타 부스트 추진력이 강화되어 초고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 궤도 강화 암호 강력한 충격포가 탑재되어 있대요 잠금해제 누르면 할 수 있는 거야? 어 이전 암호를 잠금해야 되지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트로피 어 에제킬 스테인 처치 보상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제킬 미션을 한번 보자 다음 미션으로 가야되는데 그전에 뭐 암호 같은 것도 한번 사보고 그려보죠 암호 상점 어 SDCA 이거는 아이소 15개면 가능하네 근데 별로 HP 무기 공격력 특수무기 뭐 별로야? 마크 15 스니키 굉장히 좋아보이는데요 예 갑자기 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240개 345개 여기는 뭐 안되고 전걸 해야되요 킥 프로스트 차지 마크2? 마크2는 너무 옛날거잖아 하트브레이커 마크2를 사야만 듀엘도 구입할 수 있구요 유니빔 블레스트 마크2 마크2 유니빔 블레스트 9600 이건 뭐지 이름이? 나 이름도 모르고 있어서 스타크레딧 스타크레딧 스타크레딧이 9600개나 있어야돼 이거는 또 225 돈 없네요 예 스트라이커 미사일 마크3 마크3 있는거고 마크 25 25 스트라이커 이거나 이건 구입할 수 있겠네 30개 정도면은 조금 가능하겠네요 슬롯이 있어야 되는거야? 마크3 마크5 지금 마크5으로 하고 있고 스트라이커 유니빔 블레스트 안되지 자 지금 구입할 수 있는거는 SDCA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받을 수 없나? SDCA는 어떤 앤지 안되네 SDCA는 자 지금 구입할 수 있는거는 이거 마크25 스트라이커만 가능한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아이소 이 크리스탈 같은거 이거 30개 주면은 주는거 같아 뿅 됐어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이 암어를 사용해 출격하시겠습니까? 먼저 암어로 완성해야 된대 완성이 안되어있는거였어? 네 암어 구입했잖아 왜 없어 왜 야 야 이거 뭐 돈벌어먹으려고 뭐 되게 복잡하네요 뭐 저것만 쓰면 되는게 아니었어? 자 어차피 시작한거니까 이거까지 제작까지 아이씨 아이씨 뭐야 또 시간도 걸려? 자 그래요 자 마크25 스트라이커 건너뛰려면은 이것도 다섯개 써야돼 네 자 그러면 그냥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죠 네 플레이를 더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마크3 네 암어 자 이거는 구입을 했는데 제작이 20분 걸려 마크3 마크3 마크3는 체력이 좋네 아니 특수무기 체력이 260 아니구나 이게 훨씬 좋구나 자 이렇게 됐네요 지금 보자 지역 지역 방금 전에 사막 했었죠 사막 그리고 지난번에 산타모니카 지역도 해봤고 뉴욕 뉴욕도 했었나? 우주 중국 우드렌 우드렌즈 자 그러면은 다음 미션 미션으로 가보죠 크림슨 다이너모 처치 한번 가봅시다 아 뭐 복잡해 뭐 구입하는 것도 막 몇 번씩 해야 되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슈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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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 이건 했던거지만 예 짠 좀 색다른 스테이지가 나오길 바랬는데 짠짠짠 슈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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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우 저거 먹느라고 자 소리가 들죠 자 피해주고 어 어 짠짠 자 이거는 뭐 연습격 한번 뛴 다음에 우주같은 스테이지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네 보스를 네 좋았어 좀 이제 게임이 익숙해졌어요 조금 짠 아직 잘하진 못하지만 자 저 가운데거 터트리면 안돼 큰일나 터트리고 쉽게 만들죠 간질간질하게 슈웅 슈웅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아아 이걸 어떻게 피해 그걸 어떻게 피하는거니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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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 적들보다 이 차들이 더 무서워요 자 차를 적들이 나아 아아 왜 왜 공격 안해 아 이거 움직이는 칸하고 공격하는 칸하고 애매해 애매한게 아니라 아니 저걸 왜 문질렀는데 왜 기계가 움직여 기체가 움직여 아아 아아 자 여러모로 사실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 게임 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게임 스타일도 그렇고 하지만 하지만 인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좀 쉬었다가 짧게 짧게 할게요 뭐 길게 할거 없잖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누구야 크림슨 다이나모 다시 한번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저건 없구나 플레이할 때 뭐 하트라든가 뭐 그런거 쓰는건 없구나 플레이에 제한은 없는건 괜찮네요 많이 많이 하고싶으면 많이 해도 되는거 같애 짠 친구 한번 볼까 친구 이건 뭐 카카오 게임은 아니니까 이거 눌러서 뭐 어떻게 4순위 자 구글로 구글 플러스로 연결해볼까 구글 플러스로 연결해볼까 그래 이걸로 어 저거 처음 줬어 자 친구 없어요 자 그거 아직 안됐겠지 시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내 암호 상점 내 암호 자 아직도 13분이나 남았네 플레이 돼? 아 안되는구나 아 자 예 뭐 친구 구글 플러스로 연결해봤는데 자 그럼 또 좀 잘라줘 예 다음편에서는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뭐 크림슨 다이아모 안되더라도 새로운 스테이지를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일단 다른편에서 좀 쉬었다가 다음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해주셔야 또 더 하죠 좋아하시는 거를 자 감사합니다 다 vem 오케이 또 하나 wellbeing 오케이 셋 셋 뭐야 뭐 암 Gonna 저 이